반가워요! 여러분의 어선배, 어중규입니다. 제가 드디어 올해의 새로운 커리큘럼을 들고 여러분께 찾아왔습니다. 자, 그래서 어선배랑 사탐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제목 붙여봤는데요. 사문, 그리고 윤리, 제가 가르치는 과목들이죠. 올해 하나 추가됩니다. 뭔데요? 바로 지식밥차죠. 그래서 지식밥차도 제가 연간 커리큘럼처럼 짜가지고 작년에 이제 지식밥차 플러스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었는데 너무너무 진짜 제 예상보다 훨씬 뛰어넘어서 반응이 좋았어가지고 올해도 제가 정말 열심히 해보려고 준비했습니다. 근데 또 궁금해하실 수 있겠죠. 어, 선생님 그럼 지식밥차 전부 다 유료화되고 이제 무료 퀘스트가 없나요? 이런 이제 의문점들이 계실 텐데 그 얘기는 제가 이제 커리큘럼 영상 말미에 지식밥차 커리큘럼 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설명해드릴 테니까 끝까지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가볼게요. 선배랑 사탐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해봤는데 올해는 이 의미가 조금 더 색다르다고 말할 수 있겠죠. 원래는 어쨌든 우리가 문의과 통합수능을 하기는 했지만 문과 친구들, 이과 친구들 좀 나뉘어져서 이 과목 선택이 이루어졌었는데 올해부터는 또 새로운 변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뭐예요? 바로 문과생도 의대공대 갈 수 있다. 이게 결국엔 어떤 얘기냐면 확통이랑 사탐을 응시하더라도 의대나 공대를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그런 소식이 있기 때문에 어, 많이 이제 DM이 되게 많이 와요. 과탐 하나 선택하고 사탐도 저 하나 그냥 선택을 해서 과 1, 4, 1 이렇게 해서 좀 구경수에 집중하려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이런 DM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데 제가 이제 지식법차를 찍으면서 좀 장점이 이제 보통 사탐 강사는 이제 문과 친구들을 많이 주로 만나게 되는데 이과 친구들하고도 많이 이제 대화를 또 해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좀 느끼는 게 뭐냐면 뭐 사람 성향의 차이인데 이제 과탐을 주로 선택하는 그런 친구들하고 사탐을 좀 선택하는 친구들 특히 이제 과탐을 선택하는 친구들이 극도로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A니까 A야. 식의 어떤 암기와 좀 주입에 대한 걸 굉장히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사탐을 좀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것 같아. 사탐은 너무 암기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많지 않나요?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은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지식법차를 정말 재밌게 나는 봤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그 정도 수준의 이해와 논리를 가지고 제가 가르치고 있는 사탐 과목들도 진행이 됩니다. 제 수강평을 보시게 되면은 가장 이제 많이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바로 이해와 Y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가 이 수강평은 보고 조금 아 되게 수강평을 잘 써줘서 고맙다라는 생각이 되게 들었었던 수강평 중에 하나인데 Y의 중요성이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냐면 왜의 존재가 아주 좋다라는 거예요. 많은 영상들이 지식이나 사건을 전달하고 그 이상을 말해주지 않는데 지식만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러한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 이런 것이 발생하게 되는 이유 이런 것들을 좀 논리적으로 설명해주는 부분이 상당히 좋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제 강의표에 굉장히 많은데 굉장히 공감해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제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뭐 그렇게 제가 생각했을 때 머리가 엄청 좋냐고 물어보면은 뭐 IQ는 그냥 평범하거든요. 근데 저는 대신 뭐가 있냐면 이해가 될 때까지 그거를 붙잡고 있는 습관이 있어요. 이해가 안 되고 저도 스스로 납득이 안 되면은 여러분 앞에 서서 가르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이게 좀 이런 병이 있어가지고 제가 납득을 못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납득 가도록 논리를 짜서 설명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저도 받아들이질 못합니다. 저도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굉장히 이과적 성향이 상당히 다분해요. 근데 그러니까 뭐 경제학과 같겠죠. 어쨌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전달할 때도 항상 제가 이해한 것처럼 이렇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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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를 말씀드리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굳이 사탐을 안 하시더라도 제 강의를 듣는 이과 분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그분들이 이제 수강 진도를 100% 찍어가지고 막 수강평 쓰고 그런 거 보면은 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작년에. 어쨌든 재밌다는 거죠. 그리고 이해가 된다는 거죠. 단순히 그냥 암기해야 되는 대상의 내용으로서 전달이 되는 게 아니라 아 이런 배경 속에서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아 충분히 우리가 생각함직하다. 우리 입장에서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내용들이다라는 평가를 굉장히 많이 해주셨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사회문화도 마찬가지인데 그냥 단편적인 정보의 나열로 느껴졌던 사문 특히 사문은 좀 그런 가능성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워낙 다양한 얘기들과 주제들을 좀 다루다 보니까 그리고 뭐 사상가가 있거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서 이 스토리를 풀어나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과목 중에 하나죠. 그런데 어쨌든 맥락이 보이기 시작했다. 왜 이런 사회학적인 사실 사회학이라는 것도 발전 단계와 역사가 있기 때문에 배경과 맥락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시작을 하면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항상 사회문화도 단순히 이건 이런 이론이야. 저건 저런 이론이야가 아니라 옛날에 뭐 범죄를 설명하는 이론이 맨 처음에 이런 게 있었는데 이런 비판을 받고 이런 비판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런 이론이 나오고 이런 것들을 쭉쭉쭉쭉 설명해 드리니까 암기가 아니라 좀 이해되고 이게 이제 좀 보이기 시작하는 구조화가 되기 시작한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게 저도 공부할 때 그랬지만 구조화를 되게 강조하는데 구조화가 되려면은 판서 그리고 뭐 많은 손글씨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머릿속에 이해가 돼야 돼요. A라는 개념과 B라는 개념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A는 A야, B는 B야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은 구조화도 되지 않고 암기도 굉장히 효율이 떨어지게 되죠.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 지식밥차로 다져진 스토리텔링 능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개념 강좌에서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구조화시켜서 여러분들이 Y를 가져갈 수 있도록 분명히 만들어 드립니다. 그런 측면에서 뭐 다른 과목과 비교를 해서 뭐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 적어도 사탐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나는 좀 무지성 암기가 조금 어려운 사람이라서 이게 좀 두려운 것 같아 하시는 분들은 지식밥차를 한번 보시고 이 정도로 이해를 시켜주면 내가 충분히 이해해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판단이 드셨을 때 제 사회탐구를 선택해 주시면은 제가 그 부분만큼은 확실하게 여러분들을 만들어서 이해시켜 드릴 수 있다. 그거는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걸 좀 전달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여튼 변화의 시대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실지는 여러분들 개인의 몫이지만 선택을 하시기로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아 어중규랑 사탐을 하면은 사탐 공부를 하면 이해하면서 받아들이면서 수긍하면서 공부할 수 있구나 라는 여러분 그런 생각을 조금 가져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가르치는 본격적인 과목들에 대한 설명이 좀 돼야 되겠죠. 자 제일 첫 번째입니다. 어선배랑 사문합시다. 사회문화 연관 커리큘럼 여러분께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문화 연관 커리큘럼이죠. 일단 사회문화의 과목의 특징부터 좀 말씀드리면 세 가지 장점이 있는 과목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컴팩트한 개념 개념 사이즈가 굉장히 컴팩트하죠. 물론 개념 사이즈만 보고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는 게 무조건 옳다 이거는 아니지만 개념 자체의 사이즈를 이제 보게 되면은 제가 생활과 윤리 같은 경우에는 1월부터 3월까지 현장에서 3개월 동안 진행을 하는데 이 사회문화 같은 경우에는 제 강좌 중에서 개념이 가장 짧습니다. 1월과 2월 이렇게 8주 동안만 개념을 하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여유롭게 개념을 전부 다 돌릴 수 있는 과목이에요. 일주일에 3시간씩 그러니까 공부할 때 들어가는 로드가 강의 시간만 따졌을 때 제 강의 기준으로 보면은 한 24시간 정도 그 중에서 이제 좀 컴팩트하게 정말 순수하게 강의에 대한 시간 조금 이제 잡설 빼고 뭐 이런 거 좀 빼고 하면은 사실상 거의 한 18시간 이내로 들어갑니다. 강의 듣는 시간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2배속으로 들으면 너무 빠른가요? 그렇죠? 2배속은 좀 빠르죠? 1.5배속 정도로 여러분 들으시면은 대충 12시간만 강의를 수강하시면 개념은 하였다 한 바퀴를 돌릴 수 있는 과목이라는 게 이게 무지막지한 여러분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특히 이제 현역분들한테는 이게 아주 절대적인 장점이에요. 왜? 아무래도 N수에 비해서 현역은 사탐에 쓸 수 있는 시간도 작고 사실 N수생들은 사문을 공부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현역은 공부를 안 했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처음 하시는 분들이 있을 가능성이 높을 때 이때 여러분들이 사회문화를 어쨌든 사탐은 반복을 하는 사람이 이긴단 말이죠. 그때 아주 많이 반복할 수 있기 때문에 반복을 하려면 짧아야 되니까 개념이 그런 의미에서 컴팩트한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강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다. 근데 컴팩트하면서도 제가 스토리를 통해서 왜 이런 것들이 이런 개념들이 나오게 되는지를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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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해서 설명을 해드리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개념량이 정말 작고 개념이 진짜 순식간에 머릿속에 들어온다는 걸 좀 느낄 수 있는 과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쉬워지는 도표풀이 이거는 사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사회문화는 개념이 두 달 안에 끝나는 대신에 한 가지가 더 있죠. 그게 뭐냐면 도표입니다. 사회문화는 총 20문항 중에서 한 17문항 정도가 개념문항이고 나머지 3문항 정도가 도표문항인데 보통 대부분의 친구들이 도표에서 많은 좌절을 경험을 하죠. 그런데 이 도표도 결국에는 점점 쉬워지는 지금 추세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개념이 조금 더 강화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문은 개념이 작기 때문에 이제 옛날에 도표가 무서워가지고 사회문화를 하지 못하셨던 그런 분들이 상대적으로 사회문화에 도전하기가 상당히 좋아지는 그런 환경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마지막, 안정적인 등급컷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장점 중에 하나죠. 특히 사탐을 가지고 최저를 맞춰야 되시는 분들 제가 보통은 친구들이 저 쌍윤할까요? 생윤사문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생윤사문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보통 저는 구경수가 좀 불안해서 사탐으로 커트를 맞춰야 됩니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사문을 하나 끼는 게 좋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안정적인 등급컷 등급컷이 굉장히 비슷하게 유지가 잘 되고요. 무엇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념이 양이 적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현역이어도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개념을 많이 반복을 하면 맞출 수 있는 개념 문항의 수가 어느 정도 정해집니다. 아주 어려운 걸 제외하고 내가 이 정도는 맞출 수 있어라고 하는 개념의 그 범위가 딱 정해지기 때문에 이게 조금 약간 수학이랑 비슷하죠. 우리가 막 진짜 열이 나고 이런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생각해보면 제가 고3 공부할 때 열나는 상태로 수험생활 열나는 상태로 지금 수능을 보러 간다 생각하면 솔직히 말하면 영어 점수랑 국어 점수는 좀 오락가락 했던 것 같아요. 컨디션에 따라서. 근데 수학 점수가 컨디션에 따라서 그렇게 오락가락 하진 않았던 것 같거든요. 약간 그런 점에서 보면은 사회문화는 좀 수학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어떤 점에서 그러냐면 이 내 컨디션 상태에 따라서 물론 약간 시간의 타임어택이 존재는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과목에 비해서 좀 컨디션을 덜 타는 느낌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러니까 점수가 하방이 조금 정해진다고 할까요? 하방이 조금 단단한 그런 과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개념을 좀 반복적으로 공부한다면 근데 요즘은 더군다나 도표도 조금 쉬워지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이 도표까지 조금 잘 푸신다 그러면은 하방이 상당히 단단해질 수 있는 그런 과목이다. 그런 점에서 좀 안정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사회탐구 커리큘럼, 사회문화 어떤 커리큘럼이 있었냐? 작년 커리큘럼입니다. 제로게이스, 개념완성, 도표시즌1,2, 몸풀엔제, 그리고 파이널5전 모의고사 그리고 이제 서브 커리큘럼으로 시간지연 문제 분석, 기출 분석 이렇게 이제 있었는데요. 올해는 제가 커리큘럼을 조금 바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도표가 점점 쉬워지고 있는 그런 추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커리큘럼을 바꿔서 도표를 시즌 2개가 있던 걸 하나로 제가 줄였습니다. 그래서 개념완성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도표풀이가 생기고 그 다음에 심화유형이 생겼습니다. 이게 이제 왜 생겼느냐? 중요한데 요즘 도표가 쉬워지지만 사회문화 커튼은 올라가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개념 문제가 조금씩 난도있게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로로딩 심화유형이라는 커리큘럼을 새롭게 만들어가지고 도표 중에서 조금 기출보다 약간 난도있는 문항들 그런 문항들을 풀어야 여러분들이 실제로 수능 가서 쫄지 않고 도표를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도표 약간 도표 심화유형과 플러스 개념 중에서 좀 퍼즐 유형이라고 요즘 많이 얘기하죠. 제가 옛날에는 시간지연이라고 불렀는데 퍼즐 유형이라고 많이들 표현하시더라고요. 좀 개념 자체가 좀 복잡해가지고 풀이가 좀 어려운 형태의 개념 문항들 유형들을 모아서 심화유형으로 한번 여러분 다뤄드리는 그런 교재와 커리큘럼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올해 새롭게 신설이 돼가지고 아주 그냥 빅히트 예감이 지금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선생님 얘도 결국엔 변형문제 얘는 기출문제로 진행하죠. 얘도 기출문제로 진행하고 얘는 이제 개념과 도표를 엮어서 어려운 유형끼리 이제 변형문제로 진행을 하는데 엔제가 왜 또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은 엔제 같은 경우에 나오는 출시 시기가 다릅니다. 우리가 개념완성이 1, 2월 도표풀이가 이제 3, 4월 그리고 심화유형 같은 경우가 여러분들 5, 6월 이렇게 이제 진행된다고 생각해보면은 이 문풀 엔제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거의 9월달이 다 돼가지고 이제 출시가 되거든요. 그럼 얘는 가장 올해 연도의 문항들이나 그런 기출 기조들을 반영하는 교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엔제가 한 번 더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는 이제까지 나왔던 좀 전형적인 유형들을 심화해서 나타나는 변형들이 나온다면 여기는 혹시라도 올해 출제 기조가 좀 바뀔 수도 있잖아요. 갑자기 새로운 유형이 등장한다거나 그런 것들에 대해 대응하기 위한 좀 짧은 커리큘럼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이널 5조 모의고사 일단 이제 하나씩 소개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제로 베이스 개념 완성이죠.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납득이 가도록 해드릴게요. 이걸 그냥 내가 다 외워야 돼?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판서를 할 때 하시더라도 납득이 가면서 제가 이거를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 드릴 겁니다. 듣다 보면 이해가 되는 스토리텔링식 개념강의 지식밥차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작년에 수강평 중에 제가 제일 기분 좋았던 게 30강의 지식밥차였어요. 제가 생활관리 강좌가 좀 작년에 늘어져가지고 조금 길었었는데 어떤 친구가 그걸 딱 보더니 강의가 길긴 긴데 30강의 지식밥차 지식밥차 30개 보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진짜 제가 노력 엄청 많이 하거든요. 쫀쫀하게 여러분 처음 도입부터 시작해가지고 문제 푸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서 저의 논리구조를 쭉 따라올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면서 강좌를 만드는데 그런 거를 알아주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기분이 좋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듣다 보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스토리텔링식으로 개념강의를 했는데 근데 이게 그냥 듣기만 하면 안 됩니다. 왜? 효율이 떨어져요. 듣는 게 나쁘진 않거든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제 강의를 듣기만 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편안한 자세로 지식밥차 보듯이 보기만 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대신 그러면 여러 번 봐야 돼요. 제 지식밥차 댓글 보시면 지식밥차 거의 대본을 외우듯이 지식밥차 대사까지 외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게 보려면 지식밥차를 몇 번 봤겠어요. 그쵸? 근데 그거는 지식밥차니까 가능한 거야. 별로 효율적이지가 못한 거죠. 이 강의를 여러 번 돌려보면 그렇게 될 수 있는데 그렇게 만들어 드릴 자신이 있어요, 저는. 근데 그것보다는 강의를 한 번 볼 때 여러 차례 반복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죠. 그래야 공부가 빨리 끝날 거 아니에요. 그쵸? 우리가 천년만년 공부할 건 아니니까. 그래서 암기가 아니라 듣다 보면 이해가 되는 스토리텔링식 강의인데 여기서 플러스 뭘 가져다 놨냐? 판서를 가져다 놨습니다. 열심히 스토리텔링을 하지만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스토리텔링한 그 논리 구조를 제가 그대로 같이 판서하면서 나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손으로 써보시면 제 얘기를 들으면서 한 번, 손으로 쓰면서 한 번 그리고 제 워크북에 빈칸 교재가 있기 때문에 빈칸이 총 3단계가 있어요. 3번 빈칸을 채워보면서 총 여러분들 들으면서 한 번, 쓰면서 4번 이렇게 개념을 한 번 들으면서 5번이나 학습할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무조건 만들어 드립니다. 근데 사람마다 성향이 달라서 선생님 저는 손으로 모든 판서를 다 쓰는 게 너무 싫어요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형강에 오시면은 웬만하면 다 손으로 쓰라고 그냥 거의 강요를 하는데 뭐 인강을 들을 때까지는 제가 그걸 강요할 수는 없으니까 저의 추천은, 어중규 추천은 손으로 쓰는 겁니다. 왜? 손으로 쓰는 건 효과적이지는, 아니 효율적이지는 않아요. 정확히 말하면. 왜냐면 시간이 걸리거든 손으로 쓰는데. 근데 대신 나중에 효과성이 있습니다. 분명히. 눈으로 볼 거를 3번, 4번 볼 거를 손으로 한 번 쓰는 게 손에서 3번, 4번 보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시간으로 따지면 보는 게 훨씬 빠르고 머리로 이해하는 게 훨씬 사고가 여러분 당연히, 그렇죠? 사고 작용이 훨씬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머리로 생각하면서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여러 번 반복은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머리로 한 번 볼 때마다, 두 번 볼 때마다, 세 번 볼 때마다 공부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손으로 쓰는 게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좀 비효율적이여 보여도 결과적으로 효과를 보면 손으로 쓰는 게 제일 좋다. 그래서 이해한 내용을 손으로 쓰면서 자꾸 자기 걸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손으로 쓰는 걸 추천드리는데 그게 싫으면 괜찮아요. 왜? 안 쓰시면 됩니다. 그럼 뭐가 있는데요? 어차피 빈칸 노트가 같이 있기 때문에 판서를 제가 빈칸 노트랑 거의 똑같이 맞춰서 합니다. 추가적인 내용 몇 가지만 제외하면. 그래서 빈칸을 채우면서도 여러분 수업을 들으실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저는 다 먼지 마셔가면서 칠판판서 열심히 할 테니까 여러분 손으로 쓰실 거면 같이 따라 쓰시면 되고 그게 싫으면 빈칸 채우시면 됩니다. 이거는 개인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첫째, 보기만 하셔도 된다. 근데 둘째, 더 효율적으로 공부하시려면 쓰셔야 되는데 쓰는 것도 여러분의 기호에 맞게 맞춰놨습니다. 그래서 스토리텔링과 정리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개념 강좌입니다. 들으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거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워크북 복습 빈칸을 철저히 하면은 개념을 4회도까지 할 수 있다. 그래서 강의 들으면서 한 번, 복습하면서 4번, 이렇게 하면은 총 5회도까지 한 번 여러분 강의 들으면서 가능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들 개념은 머릿속에 박힐 때까지 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개념 완성은 이런 질문 많이 하세요. 기출분석이 있는 과목이 있고 없는 과목이 있는데 차이점이 선생님 뭔가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리면 사회문화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개념 강좌 자체가 조금 짧아요. 그러다 보니까 짧은 시간 동안 우리가 개념을 진행하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풀어드리는 양에 있어서 사회문화는 기출문제를 사실 그렇게 많이 풀어드리지 않습니다. 개념 완성에서. 근데 중요한 기출은 다 풀기는 풀어요. 근데 어쨌든 이거 말고도 기출문제는 더 많을 것이고 그중에도 중요한 문항들은 분명히 있겠죠. 순서에서 밀린 것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기출분석 교제가 따로 있는 거죠. 그래서 사회문화는 제가 기출분석을 같이 여러분들하고 하는 편입니다. 생활과 윤리는요? 생활과 윤리는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양은 적어요. 양은 적은데 개념 자체의 양은 적은데 기출 논리가 발전하는 단계가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기출 논리가 발전한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1, 2단계까지만 제가 기본 개념에서 가르치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제 성격상 그게 안 됩니다. 1, 2단계까지만 가르치고 3단계는 심화 가서 남겨뒀다가 가르쳐야지 이건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저는 1, 2, 3단계 올해까지 나온 심화 선지들이 있다 그럼 무조건 개념에 넣어가지고 다 이해시켜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활과 윤리가 과목 자체의 개념량은 적은데 제 개념 강좌 볼륨이 조금 커요. 왜? 최신 기출 논리까지 웬만하면 다 다뤄드리려고 심화 개념까지. 그럼 선생님 심화에는 뭐 하나요? 그 해에 또 뭔가 새로운 게 나올 수 있겠죠. 그럼 저는 그걸 또 연구해서 계속 새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념 강좌 볼륨이 좀 크고 대신 생유는 그래서 기출 분석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출 분석이 있는 과목과 없는 과목은 그런 차이인데 사회문화는 개념을 최대한 컴팩트하게 가져가기 때문에 기출 분석이 따로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생활과 윤리 같은 경우에는 기출 분석이 따로 필요가 없을 정도로 제가 기본 개념에서 기출 분석까지 엄청나게 많이 해드려요. 문제를 엄청 많이 풀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출 분석이 따로 없는 거다라는 말씀이고요. 다음이죠. 제로 로딩 도표 풀입니다. 어차피 도표란 개념은 거의 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거면 패키지로 구매하시는 것도 나중에 굉장히 괜찮죠. 어차피 둘 다 해야 되니까. 도표의 가장 중요한 여러분 포인트는 뭐냐면 내가 도표를 잘 푼다. 그럼 상관없어요. 그냥 기초 강좌 듣고 기출 문제를 같이 푸시는 데 의의를 두시면 됩니다. 난 도표를 정말 잘해. 보자마자 대충 답이 뭔지 딱 알겠어. 그런 분들은 기출을 같이 풀어가는 게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사실 이 도표 풀이 강좌는 도표를 잘 못 푸시는 분들을 위해서 사실은 도표 하위권을 위해서 준비한 강좌입니다. 난 정말 도표를 하나도 모르겠어. 진짜로. 그런 친구들이 많아요.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제 강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죠. 바로 절차화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뭐냐. 1단계, 2단계, 3단계. 제가 단계별로 구분 동작을 끊어서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1단계 이렇게 하세요. 2단계 이렇게 하세요. 3단계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면 100%라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한 90% 정도의 문제는 대체로 풀릴 수 있도록 제가 풀이 방법을 절차화해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립니다. 이것 때문에 덕을 봤다는 친구들이 상당히 여러분 많죠. 그렇죠? 왜? 도표에 전혀 접근을 못하는 친구들도 일단 구분 동작으로 알려주면 더하기 빼기 할 줄 알잖아요. 자, 얘랑 얘를 더하자. 그럼 더하기는 할 줄 알 거 아니야. 그렇게 조금 조금씩 따라오다 보면 누구나 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풀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속도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풀이 자체도 그렇고 가장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가장 많은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방법대로 절차화를 시켜드리기 때문에 전혀 내가 도표감을 못 찾겠다 하시는 분들 와서 들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방법들을 알게 될 거예요. 그럼 100% 적용은 되는 건 아닐 수 있잖아요. 그래도 90%의 문제를 풀어가고 경험치가 쌓이면요. 나도 능력이 늘기 때문에 점점점점점점 조금 응용해서 내가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제일 문제는 뭐냐면 보자마자 겁먹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강좌를 들으면 적어도 뭘 해야 될지를 여러분들이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좋은 강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절차화가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나왔었던 기출 유형들 그리고 이제까지 나왔었던 유형인데 요즘 안 나오는 좀 마이너한 유형들까지 포함해가지고 최신 기출 유형과 좀 변칙적인 유형을 한 번에 여러분들 정복할 수 있도록 다뤄드리는 강좌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기출 분석이죠. 기출 분석은 왜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회문화는 개념의 컴팩트함 때문에 책도 좀 얇거든요. 그래서 기출 문제를 좀 다양하게 풀어드리지 못하는 부분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기출 분석 강좌가 따로 있는 거고요. 두 번째. 근데 제가 재작년과 다르게 작년부터는 기출 분석을 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압축 개념을 넣어서 하고 있어요. 내가 봤을 때 이거 이름을 잘못 만든 거 같아요. 기출 분석으로 하지 말고 그냥 제로 웨이스트 압축 개념으로 했어야 되는 거 같아요. 그죠? 그렇게 커리큘럼 이름을 바꿀까 제가 올해 고민을 조금 했었는데 그래도 어쨌든 기출 분석을 찾아주시는 분들이 또 많으니까 어쨌든 이 강좌는 도표 문제랑 개념 문제가 둘 다 들어있는데 첫 번째 개념부터 말씀을 드리면 약 여러분들 13시간 정도 안에 중요한 기출 문제들 플러스 중요 개념을 구조적인 판서로 한 번 쫙 복습을 해드리는 강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N수야. 그런데 개념을 좀 까먹은 것 같아. 그러면 이걸 들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개념에서 하는 것만큼 필요한 개념들을 다 처음부터 끝까지 쭉 복습시켜드리고 또 도표가 단원별로 안 들어가 있고 유형별로 들어가 있어요. 여기는. 그래서 유형별로 도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까지 빈출되는 유형들 기준으로 해서 도표를 쭉 역사적으로 풀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표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시간순으로 쭉 풀어봐야 문제가 발전하는 논리가 보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기출 분석 굉장히 중요한 강좌라고 할 수 있겠죠. 압축 개념이고요. 도표하면서 까먹은 개념을 복습할 수가 있다. 그래서 도표풀이 하시다가 개념 까먹으신 분들이 기출 분석 들으시는 분들도 많죠. 근데 N수생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맨날 추천해요. 개념 듣지 말고 이게 책값도 훨씬 싸거든요. 제로 웨이스트 기출 분석 딱 사시면은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개념을 쭉 요약해드리니까 그거 13시간만 들으시더라도 아깝지 않은 교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근데 그럼 개념을 들은 사람들은 들을 필요가 없습니까? 개념을 들었는데 개념이 잘 기억나면 솔직히 들을 필요가 없는데 내가 개념을 들었어. 근데 문제풀이가 조금 더 필요한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마더텅이나 자의스토리를 고민하고 있어. 그러면 마더텅 자의스토리보다는 개인적으로 이게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왜? 중요한 옛날 문항들 그리고 논리적으로 중요한 문항들을 배치해놨기 때문에 기출 문항들 중에 좀 반복되는 문항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반복되지 않도록 설계를 해놔서 여러분들이 푸시면은 아 정말 알차고 필요한 문제들이 들어가 있구나를 느끼실 수가 있을 거라서 그냥 뽑아놓은 게 아니라 오답률도 좀 있고 논리적으로 우리가 기출해서 개념을 빠지지 않도록 출제 요소와 평가 요소가 있잖아요. 평가 요소에 맞춰가지고 교육과정 학습 목표에 맞춰가지고 필요한 문항들을 선별해서 집어넣은 거기 때문에 한 번 이렇게 문제를 쭉 풀면은 개수가 많지는 않아도 어? 한 번 개념들이 필요한 게 다 복습이 된 애가 느껴지실 겁니다. 이건 제가 확신할 수 있어요. 보고 제가 직접 학습 목표에 따라서 다 선별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렇게나 선별한 게 아니니까 아무래도 양적으로 많이 푸는 것보다 좀 빠르게 기출을 한 바퀴 다시 돌릴 거다 하시는 분들은 요게 훨씬 더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제로로딩 심화 유형이죠. 올해 처음 시도하는 커리큘럼입니다. 퍼즐형 개념 문항과 변형 도표 문항으로 진행되는 유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정말 만점 목표로 하시는 분들 1등급 고정으로 내가 나와야 된다 하시는 분들 반드시 정복해야 되는 유형들을 모아가지고 여러분들 만든 교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형 문항으로 변형 문항으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개념 문항 퍼즐형 개념 문항이죠. 정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최신 기출보다 약간 어려운 도표들을 통해서 모래주머니 효과 왜냐하면 도표가 앞으로 쉬워진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연습은 어렵게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모래주머니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 다음 집업 문풀 엔젤 가장 최신 경향 가장 올해의 최신 경향을 담아가지고 만든 엔젤 집이 될 겁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개념을 좀 여러분들 빈칸으로 복습해드리는 거에 비중을 좀 많이 뒀었는데 올해는 개념 복습보다는 문제의 수를 조금 더 늘리고 필요한 제시문들 심화 개념 제시문들 이런 것들을 조금 넣어가지고 개념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를 반영해서 개념은 조금 더 어렵고 사소한 개념들 교과서에 어디 후미진 곳에 있는 개념들 그런 것들을 갖다가 여러분들 학습을 시켜드릴 예정이고요. 도표는 그 해까지 나온 최신 경향을 반영해가지고 여러분 출간을 할 예정입니다. 파이널 파이브 존 모의고사 제 모의고사의 시그니처 특징이 뭐예요? 사회문화는 원래 사회는 원래 다 4장짜리 시험지인데 5장으로 시험지를 구성했다는 거죠. 일단 사회문화는 타임어택이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모래주머니 효과를 통해서 제시문이 길고 퍼질 문제도 많은데 여러분이 30분 동안 맞춰서 풀도록 연습을 시켜드리기 때문에 이게 제일 중요하죠. 나중에 수능장에 가서 훨씬 더 가볍게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이거죠. 그러니까 실수 포인트, 그렇죠? 실수 포인트를 완벽하게 대비하는 모의고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말 그대로 여러분이 정말 누가 그러더라고 틀리라고 낸 문제들 아닙니까? 그 모의고사를 틀리라고 내지 그럼 맞추라고 냅니까? 기분 좋으라고 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유형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실수하기 좋은 유형들을 모아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실수할 수 있는 포인트가 많다 보니까 그걸 한 시험지에 우겨넣다 보니까 아 이거 억가 아니야? 이렇게 느껴지는 거지만 사실은 그런 포인트들이 여기서 좀 과장될 뿐이지 실제로 시험에서도 여러분이 실수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거든요. 그런 포인트들을 대비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모의고사 작년에 많은 호평이 있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모의고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올해의 커리큘럼 제가 사회문화 완벽하게 또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들 같이 2025도 저와 함께 사회문화 공부하신다면 반드시 1등급 만점 쟁취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넘어가가지고 우리 어선배랑 윤리합시다. 윤리 커리큘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리 연간 커리큘럼인데요. 윤리는 일단 두 과목이죠. 생윤이 있고 윤사가 있는데 가장 근본 과목이 역시 윤사니까 윤사부터 한번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윤리와 사상의 장점은 뭡니까? 한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 학자가 많아요. 이건 단점이자 장점인데 개념이 많죠 그만큼. 대신 문제가 정직합니다. 문제가 정직하다는 건 뭐냐면 배운대로 나옵니다. 이게 윤사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성실하신 분들이 윤사를 하면은 성과가 좋으신 분들이 많아요. 왜? 변칙적으로 막 머리를 좀 더 쓰고 이해하고 추론해야 되고 이런 게 상대적으로 덜합니다. 그러니까 없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다른 과목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덜해요. 예를 들어 도표 같은 경우에 배운다고 해결이 되나요? 똑같이 안 나오잖아요. 윤사는 배우면 거의 똑같이 나오는 문제가 많아요. 그런 점에서 학자가 많아요. 배워야 될 게 대신 많습니다. 이게 이 윤사 과목의 변별 포인트에요. 배워야 될 게 많아요. 대신 배워야 될 게 많지만 그만큼 문제는 정직하게 나온다. 그래서 내가 정말 꾸준하게 다 열심히 공부할 수 있다. 어, 선배랑 같이 스토리텔링으로 열심히 공부할 거다. 하시는 분들은 선택하셔도 아주 좋다. 정직하니까 문제가. 두 번째, 오직 개념으로만 승부한다. 이게 장점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실하게 열심히 반복하면은 많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첫째, 진도를 다 못 나가서 종치거나 둘째, 반복을 못해서 종치는데 나는 많아. 근데 난 재밌게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드시면 개념으로만 승부를 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반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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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기출문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쌓인 과목이기 때문에 그 기출문제에 나오는 선지들을 열심히 반복하고 반복하고 반복하면 반드시 1등급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조금 좋은 과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고요. 또 생과 마찬가지로 얘도 타임어택이 없습니다. 시간이 남아요. 그죠? 알면 알고 모르면 모르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타임어택이 없다라는 점에서 나는 좀 긴장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야. 이런 분들은 요거를 선택하시면 아무래도 타임어택이 없이 내가 아는 거 안에서 여유롭게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좀 유리한 점이 있지 않나 싶은 그런 과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2024 커리큘럼은 개문파였죠. 개념, 완성, 문제풀이, 파이널 파이브 존 모의고사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됐었는데 2025 커리큘럼은 제가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추가했죠. 뭘? 제가 이걸 원래 추가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과목이 많고 제일 힘드니까 아 기출분석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서 또 기출분석하면은 제가 또 그냥 대충 기출문제 뽑아다 넣겠습니까? 또 학습 목표 뒤져가면서 교육과정 교육과정 개론 뒤져가면서 총론 뒤져가지고 윤리과목의 학습 목표가 뭐냐 해가지고 학습 달성 목표마다 또 기출문제 좋은 거 선별해가지고 또 엄청 오래 걸려요 이게 막 선별해서 갖다 내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이걸 그래가지고 2025 커리큘럼에 넣을까 말까 고민을 정말 많이 했는데 DM으로 나한테 내년에 기출분석 있냐고 물어보는 친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되겠다. 여러분들을 또 실망시킬 수 없지 않겠습니까? 제가 잠을 좀 더 줄여서라도 제로웨이스트 기출분석 넣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기출분석을 넣습니다. 윤사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념 양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강의가 개념 완성이 어느 정도 볼륨을 좀 적당하게 유지하려면은 얘는 기출문제를 엄청 많이 풀어드릴 수는 없습니다. 생윤처럼. 생윤은 개념량이 적기 때문에 개념 가르치고 문제를 많이 풀어서 윤사랑 비슷한 볼륨이 되는 거지만 윤사는 학자 자체의 숫자가 많기 때문에 다 문제를 엄청 많이 풀어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얘는 기출분석이 따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기출문제가 많죠. 역사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기출문제들 당연히 여러분 제대로 복습하실 수 있도록 제가 다시 한번 구성해서 제로베이스트 기출분석 제대로 한번 만들어서 오래 진행할 예정이고요. 집업 문풀엔제. 뭐 작년이랑 비슷하게 변형 문제로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작년보다 조금 더 문항수를 보강할 예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파이널 파이브 전 쌍둥이 모의고사 똑같이 유지가 됩니다. 중요한 기출들과 그리고 올해 중요한 사실들을 가지고 변형한 모의고사죠. 자 제로베이스 개념 완성입니다. 스토리텔링으로 듣다 보면 이해되는 재미있는 강의. 뭐 당연하죠. 작년에 그 이과생들이 뽑은 이과생들이 뽑은 건 아니고 이과생들이 이야기하기를 가장 재미있는 어선배 강의가 뭐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윤사랑 생윤이 3음보다도 더 재밌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스토리텔링으로 듣다 보면 마찬가지로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게 또 재미있는 게 역사순이에요. 그래서 철학이지만 고대부터 시작해서 현대까지 역사적으로 쭉 내려가기 때문에 왜 역사적 흐름에 따라서 이런 사상이 나올 수밖에 없었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이해하시다 보면 정말 저절로 이해가 됩니다. 단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해만 되는 걸로는 부족할 수 있어요. 왜냐 그걸 가지고 내가 머릿속에 집어넣으려면 반드시 반복이 필요한데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영상으로 반복해도 그건 반복이 돼. 여러분이 지식밥차의 대사를 외우는 것처럼 그렇죠? 되는데 문제는 비효율적이라고요. 그렇게 하면. 내가 말하는 걸 계속 들어야 되잖아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인 건 가장 효과성이 있는 건 정확히 말하면 가장 효과성이 있는 건 뭐다? 보고 쓰는 거죠. 그래서 스토리텔링에서 여러분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냥 떠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말하면서 정리를 다 해드립니다. 먼지 마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판서를 통해 구조화를 다 해드리기 때문에 완벽하게 여러분 개념 1회독 할 수 있도록 만들어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중요한 기출문항 개념 OX 제시문 분석 개념이지만 실전 수능 만점에 필요한 걸 꽉꽉 눌러다봤다. 저는 늘 얘기하지만 좀 뒤가 없이 가르칩니다. 내가 지금 이걸 가르치면 3월 달엔 뭘 가르치지? 그런 게 없어요. 3월 달엔 또 공부하면 되죠. 저는 맨날 공부하기 때문에 또 공부해가면 또 가르치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제가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나왔었던 수능 문제 중에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모든 걸 쏟아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개념 완성이지만 OX도 있고요. 제시문 분석도 있고요. 다 있습니다. 단순히 개념만 얜 이런 사람이 하고 끝나는 강좌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출문항 분석은 너무 당연한 거고 그래서 꽉꽉 눌러담아서 여러분들 가르친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올해 처음 넣은 커리큘럼이죠. 기출문석 제가 잠을 많이 줄이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중요한 기출문제들 뽑아가지고 압축해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단순히 최신 기출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윤리과목은 발전 논리가 있습니다. 시험 문제가 자꾸 발전을 해요. A를 가르치다 A 프라임 가르치다 A 프라임 프라임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논리적 흐름에 맞게 배열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단순히 A니까 A다 식의 그런 해설이 아니라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죠. A니까 A야 물론 저도 A니까 A야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가끔씩 모순되는 것도 있거든요. 철학에서 그런 것들은 방법이 없죠. 이건 모순이야 근데 그냥 받아들여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적어도 저는 받아들여야 되는 거에 대해서 받아들여가 아니라 야 얘랑 얘는 모순인데 동양 철학은 원래 형식 논리가 좀 빠서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이 왜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저는 설명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Y를 달아서 설명을 해드린다 라는 게 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 해설도 Y를 달아서 여러분들 작성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집업 문풀 엔제 마찬가지죠. 수특과 수안을 반영해가지고 변형 문제로서 진행이 되고요. 사소한 기출문화과 올해 중요하게 등장한 새로운 개념과 심화 제시문들을 수록한 문제집입니다. OX 빈칸 개념 마찬가지입니다. 빈칸 개념 있고요. OX 있고요. 그리고 중요 제시문 올해 중요 제시문들이 있고요. 그래서 압축 개념이고요. 만약에 반수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여기서부터 들어오셔도 괜찮을 정도로 제가 열심히 여러분들 준비하는 강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파이널 파이브 존 쌍둥이 모의고사죠. 풍부한 제시문 사회문화에서 시험지가 다섯 장인 것의 의미는 시간을 쫄리게 한다는 데에 있어요. 그럼 생윤과 윤사는 타임어택이 아닌데 시험지가 다섯 장인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제시문이 풍부하다는 데에 있습니다.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게 제발 좀 강의를 들어라. 문제 보고 해설보고 땡치지 말고 제발 강의를 들으면서 나랑 같이 제시문을 좀 읽어라. 철학은 읽는 과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읽기를 싫어하면 안 됩니다.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반응하고 느끼고 어떠한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이런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만점이 나오는 과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제시문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심화적인 제시문들 중요한 제시문 속 선지들을 정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모의고사고요. 추론해서 정답을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문제들 단순히 원전에서 그냥 발췌해서 아 이러면 출제가 진짜 얼마나 쉬울까 대충 원전에서 문장 떼가지고 문제 만들면 근데 그게 아니라 요즘 경향성에 맞게 왜 이제까지 나왔었던 기출 문제를 토대로 봤을 때 이 문장이 추론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문항을 만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A니까 A다 이런 식의 해설이 아니라요. 원전과 EBS에 근거해서 왜 이게 정답이 되는지 그리고 왜 이게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당위성을 가지고 문제를 내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생활과 윤리죠. 생활과 윤리입니다. 적은 학자 적은 개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어 선생님 개념 강좌가 그렇게 적진 않던데요? 그건 말씀드렸지만 기출 분석을 따로 안 하기 위해서 기출을 다 분석해드리고 있어요. 엄청 기출량을 많이 넣어서 분석을 해드리느라고 길어진 겁니다. 근데 그게 필요해요. 필요합니다. 왜? 생활은 윤리적인 사실을 적용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배우는 것만으로는 좀 부족합니다. 배우고 바로 문제가 안 풀릴 수 있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배우고 나서 문제들에다가 천천히 내가 배운 이론들을 적용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낯선 선지가 나왔을 때도 배운 걸 바탕으로 응용해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그냥 배운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적용하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요. 생윤은 적용 과정이 있어야 돼요. 응용윤리기 때문에 윤리학 과목이기 때문에 응용윤리 과목이기 때문에 적용을 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게 안 돼서 여러분들이 생윤을 많이 좀 포기하시거나 어려워하시고 애매하다고 느끼시는 부분들이 있는 거야. 그 이유는 뭐냐면 똑같이 윤리와 사상이나 다른 과목처럼 배운 걸 꺼내서 생각한다고 생각을 하면 생윤을 좀 적은 방법이 틀려요. 개념 양이 적은 만큼 배운 걸 응용해서 한 번쯤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연습이 되어야 만점이 나올 수 있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성격이 생각보다 다르다. 개념은 압도적으로 적습니다. 윤사의 거의 한 반 토막 3분의 2 토막 이 정도 이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압도적인 선택자 선택자 수가 많기 때문에 그만큼 과목 자체가 특정 아웃라이어들에 의해서 이제 오락가락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안정성이 있다는 얘기고 타임어택이었다. 마찬가지로 비슷한 장점이죠. 작년에는 이렇게 이제 커리큘럼이 진행이 되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커리큘럼을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제로 베이스 개념 완성 똑같이 유지가 되고요. 제로 로딩 OX 특훈이라고 되어 있는데 작년에 이제 여러분들이 NG선다 하니까 조금 심화 강좌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배운 다음에 적용을 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서 얘네 둘은 좀 세트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념 주입과 개념의 적용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름을 OX 특훈으로 바꿨는데 OX가 거의 한 700개 정도 있는데 왜 그 OX들이 이게 맞고 이게 틀린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는 그런 형태의 강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동시에 이 강좌가 심화 개념의 역할과 압축 개념의 역할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N수라서 난 개념을 어느 정도 안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부터 들어오셔도 개념을 제가 짧게 짧게 다 복습을 해드리기 때문에 단 모든 개념은 아니고 정보사회 같이 조금 독해로 풀 수 있는 문항들은 좀 빠져있기는 해요.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배운다고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독해해서 그냥 풀어야 되는 쉬운 부분들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제외하고 사상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들은 어쨌든 여기서 다시 한번 복습해드리기 때문에 일종의 압축 개념의 역할을 동시에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낯설음제로 사상가 특강 작년 빅히트 강좌죠. 그죠? 저를 거의 먹여살린 강좌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올해도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가지고 학자를 조금 더 늘려볼 예정입니다. 작년에는 4명 했었거든요. 칸트, 싱어, 롤스 그리고 사회계약론 이렇게 했었는데 조금 더 사람 숫자를 좀 늘려서 지금 뭐 예상되는 사상가들 근데 지금 이거는 제 생각이고 바뀔 수 있어요. 근데 뭐 에피크로스라든지 이렇게 뭐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이렇게 조금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 학자들이 몇 명 더 있기 때문에 그런 여지가 있는 학자들은 좀 넣어가지고 분석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 아무래도 점점 사상 부분이 좀 어려워지고 있어요. 아리스토텔레스 아까 말했듯이 그런 부분이라든지 불교, 유교, 도가 이런 사상 부분들이 조금씩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대비할 수 있도록 사상가 특강을 조금 더 늘려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보다는 사상가가 조금 더 많아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똑같이 유지가 됩니다. 자 스토리텔링으로 마찬가지죠. 개념 완성. 듣다 보면 이해가 된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생활과 연리 같은 경우에 사회 문화랑 똑같이 판서너트가 제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으로 쓰시든 빈칸을 채우시든 선택을 하셔가지고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려요. 스토리텔링. 여러 번 들으면 좋습니다. 근데 시간이 없잖아요. 제일 효율적인 건 쓰는 거라고 그래서. 그래서 스토리텔링을 여러 차례 들으면 전 계속 얘기해 드리지만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면 이해하게 만들어드리고 암기하게 만들어드릴 수 있어요. 근데 여러 번 듣기가 너무 분량이 많다. 그래서 차선책은 뭐다? 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손으로 다 저도 어차피 판서하면서 진행하니까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빈칸만 채우고 싶다. 그럼 제가 판서 노트대로 판서를 하기 때문에 빈칸만 채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워크북 복습 빈칸을 통한 철저한 개념 사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손으로 한 번 써보고 강의 한 번 듣고 빈칸이 3단계가 있으니까 3단계 빈칸 채우면 적어도 한 강을 공부하실 때 이 개념 완성 강좌에서만 5번까지 개념을 복습하실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 드립니다. 그런 점에서 중요한 강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중요한 기출문항 개념 OX 제시문 분석으로 개념이지만 마찬가지죠. 필요한 걸 아낌없이 눌러 담았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드려요. 그래서 얘는 기출분석이 따로 없는 거예요. 기출문제를 왜 많이 풀어주나요? 말씀드렸지만 적용이 중요한 과목이라는 거죠. 배운 걸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적용하는 것까지 제가 할 수 있도록 개념에서 책임져 드리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적용이 쉽지만은 않기 때문에 뒤에 OX 특훈이 있는 거죠. 기출 플러스. 앞으로 나올 선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진짜로 윤리랑 너무 찰떡같이 잘 맞는 사람이면은 굳이 기출만 풀어보더라도 충분히 이걸 유추해서 풀 수 있지만 내가 그런 추론 능력이 조금 약하다라고 한다면은 뭐가 필요한 거예요?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낯선 선지들에 이 개념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저랑 같이 생각을 일치시키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알고 있는 걸 알려드리는 과정이라면 여기서는 어중규가 선지를 판단하는 것과 여러분의 생각에 싱크를 맞추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저처럼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드리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개념과 OX 특훈은 둘이 같이 여러분들 세트라고 생각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여기서부터 올해 수능 특강이 반영되기 때문에 생윤은 좀 새로운 내용들이 도입될 가능성이 있어서 새로운 내용들을 여기서부터 이제 쭉 커버해 나가는 강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OX만 있느냐? 아니죠. 제시문 분석도 함께 진행하고요. 압축 개념 요약도 같이 진행하기 때문에 엄청 알차게 진행되는 강좌입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낯설음제로 사상가 특강이죠. 2024 히트 강좌였습니다. 중복 출제되는 사상가. 이 생윤이 개념이 적은 이유는 사상가들이 다 비슷한 애들이 맨날 나오기 때문이에요. 칸트, 거의 낄낄빠빠의 대명사죠. 온갖 곳에 다 껴있습니다. 그런 사상가들을 사상가별로 정리하는 형태의 강좌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사상가 원전을 토대로 만들기 때문에 사상가가 한 말을 제가 합니다. O개념이 생길 수가 없어요. 걔가 말했다는데 어떡할 거야.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O개념이 나올... 없이 나올 내용을 정리할 수 있는 강좌. 그래서 최근에 평가원에서 나오게 된 제시문들 그 주변 제시문들을 뜯어다가 앞으로 그럼 이런 게 나올 수 있다. 논리상. 이런 부분들을 소개해드리는 강좌입니다. 밑줄 그으면서 듣기만 하면 배운 사상가별 조각단 내용을 자동으로 정리해주는 그런 강좌고요. 사상가별 변형 문제도 같이 수록하고 있는 강좌입니다. 집어문풀 N제. 수능특강과 수능 완성이 나온 이후에 시기에 진행하는 강좌이기 때문에 수특과 수안을 모두 반영해서 제작되는 변형 문제집입니다. 단, 얘는 뭐가 달라요? 일단 첫째, 수안이 반영되어 있고요. 얘는 N지선다 형태지만 얘는 이제 O지선다 형태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수능 형태의 문제로 훈련을 하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이 집어문풀 N제 같은 경우에는 주요 주제만 다룹니다. 그래서 내가 난 이게 너무 부담스러워. 양이 너무 많아. 근데 웬만하면 하셨으면 좋겠어. 얘를 안 하더라도 얘를 했으면 좋겠어. 근데 이게 너무 부담스럽다. 늦게 나 반수하고 있다. 그러면 이것만 들으셔도 올해 수안, 수특에서 주요 사상과는 다룰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드리는 강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파이널 파이브 존 모의고사죠. 풍부한 제시문을 통한 심화 제시문, 제시문 속 중요한 선지 정리. 마찬가지입니다. 제시문의 풍부함을 강조하고 있는 모의고사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요즘 경약에 맞게 단순 원전 발췌가 아니라 추론해서 정답을 맞출 수 있도록 유도한다.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충 발췌해서 문제 내는 게 아니라 어떻다? 왜 이게 요즘 주목받고 있고 나올 수밖에 없고 기출선지에서 어떻게 추론이 되는지를 여러분들께 설명해드리는 형태의 강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여러분들 우리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윤리과 과목 커리큘럼 맞춰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이죠. 다음으로 넘어가서 드디어 뭡니까 여러분들? 지식밥차 이거 기다리신 분들 계실 거예요. 어선배랑 밥약합시다. 아 우리 같이 이제 밥친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사를 하실 때 많이 즐겨보시는 이 지식밥차 어떻게 될 거냐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지식밥차는 내년에도 당연히 캐스트 진행합니다. 무료로 여러분들께 올려드리는 캐스트 진행하고요. 지식밥차 플러스 올해처럼 강좌 형태로 진행이 되는 지식밥차 플러스도 같이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제가 정확하게 확정된 거는 아닌데 간단하게 편성은 제가 어느 정도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2주 중에 복귀를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6주에 한 편 정도 업로드하는 걸 지금 목표로 촬영할 건데 이거는 저의 일정에 따라서 조금 바뀔 수는 있을 것 같고 딱 6주마다 정기적으로 오기는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대신 1월부터 11월까지 8편 정도를 촬영해서 업로드할 예정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이제 시의성에 맞게 여러분들 주제를 설정해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다음 지식밥차 플러스 얘는 이제 주제별 시리즈로 구성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주제가 서로 다른데 그걸 한 대 묶어가지고 하나의 지식밥차로 낸다. 사실은 어떤 이야기들이 조금 있었냐면 이제까지 나왔던 지식밥차를 묶어가지고 내면 어떠냐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런 거는 지식밥차의 정신이 아니지 않나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좀 해요. 했던 걸 또 하면 저는 편하고 좋기는 한데 그리고 저는 그걸로 또 어쨌든 수익 창출이 되니까 분명히 저한테 좋을 거거든요. 근데 그쵸.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지식밥차 플러스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캐스티 지식밥차를 정말 열심히 봐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는 제가 웬만하면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할 거고요. 주제별 시리즈로 구성을 해가지고 이번에 자본주의와 공항처럼 자본주의 주제다. 그럼 자본주의 시리즈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한 시리즈당 4편 내외로 구성해가지고 만들 예정입니다. 근데 아직 주제는 확정되진 않았고 주제 혹시 추천하실 거 있으시면은 뭐 가끔씩 댓글로 달아주셔도 되고 뭐 추천해 주시면 제가 보고 있다가 제가 할 수 있는 주제다. 여러분이 추천해 주시는 주제차 좋죠. 근데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세상 모든 걸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안에서 최대한 반영해가지고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중 4번 정도 시리즈 제작할 예정이니까 와우! 여러분들 지식밥차 플러스와 지식밥차 캐스터 합치면은 지식밥차 여러분 밥 걱정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열심히 올해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정말 열심히 했고요. 힘들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과목 수가 많잖아요. 그쵸? 아마 사회과목 가르치는 강사 중에서는 정말 많은 편에 속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많아서 정말 힘들었는데 그만큼 여러분들이 응원을 정말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저도 힘을 많이 얻고 강의할 수 있었고요. 올해는 작년을 또 딛고 한 걸음 더, 1년 더 나아간 어중규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작년보다 더 열심히 작년보다 더 알차고 중요한 콘텐츠들로 여러분들과 함께 찾아뵐 테니까요. 여러분들 올해도 어중규와 함께 열심히 사탐하고요. 우리 밥 먹을 때 열심히 만나고요. 그래서 올해도 여러분들 좋은 성과 거두셔가지고 좋게 잘 마무리하실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저도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열심히 발전하고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길고 길었던 커리큘럼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